팀이 승리하는 원하는 선물 회득 괜찮아? 대화장 파티로구나!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 놀자 무조건 비벼! 무조건 비벼 아플 때 괜찮니?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침하다가 최상의 머리를 박고 최상의 머리를 박았어요 근데 엄청 아플 것 같거든요 소리 들었죠? 야 비교 무조건 비벼 눈? 눈 박았어? 야 지찍 있는데 별이 보여 야 왜 울어?